극혜 가위차기 예에에에에 천더 예바드 카모 스틱스레 볼루션 이런거 같잖아 세무 haul 세무 haul 전수받기 전에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전수를 받아 또 내가 한번 아니 야 기다려봐 혹시 오늘 거기에 짬청 업체 한 번 한 번 또 볼래? 짬타 수령님 솔직히 말하시죠 철권 접은지 오래돼서 털릴까봐 손 끌려고 저랑 뜨려는 거죠? 기강 한 번 잡아야겠어 왜 이렇게 날마다 요즘 이렇게 깜치지? 나도 지금 철권 안 한 지 꽤 됐는데 그쪽 안 한 것만큼이나 나도 그때부터 안 했을 텐데 어떻게 한 번 또 보실래요? 오이 오이 자 어서 들어와 아 한 칠선 해보죠 그러면? 어? 아니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콤보 연습을 조금 하고 있는 거 보이더라고 봐봐 콤보 데미지 S 적극성 S 몰래 했나봐 이 친구 좀 추하다 몰래 했네 난 안 하면 나처럼 저렇게 B로 떠야 되거든? 했네 했어 어? 아하하하하 봐봐 이거 공부할 줄 하는 거 보니까 좀 했어 했어 재미가 있다? 어? 재미가 있다고? 어! 크아아아아아ㅏ아 кар아악 änn 핵 질러주고? 컨트롤 흐하하하하.... 에이해이 어 가위 야 야 아아 씨 아 저게 백 티백잉을 해 저거? 오늘 제대로 빨려고 자 작정을 했구나 에이 여기서 못해 아 저거 진짜 이거 봐라 좀 하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야 저거 진짜 저 스틱이 진짜 개빡치네 저거 오 오케이 이제 파악을 했다 아냐 이제 파악했어 내가 요즘에 철권을 안 하기는 했어요 철권 너무 안 했어 2D 게임러는 3D에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해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 내가 박수를 쳐주고 싶어 옛날에는 내 발밑에서 빌빌 기기 바빴는데 이 정도까지 하다니 좋은 볼 나올걸 아 저 진짜 저 스틱이 진짜 개빡치네 저거 휘졌다 이제 이제 기본기로 승부하면 돼 이런 친구는 이렇게 약간 기본기로 짧게 짧게 헤토는 이제 오야메루 배가 아프지? 히잇 한 번 더 맞아 응 벽이야 그렇게 막 누르니까 카운터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에잇 카운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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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려 죽어버려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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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?! 헤? 헤? 와우 진짜 지금 고노 아사시에게? 선방지 선방지 오케이 알았어 아직 게임 안 끝났어 아직 이제 세 번 졌을 뿐이야 이제 겨우 세 번 졌을 뿐이야 이거 사실 제가 점청업체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적당히 빨대 꽂을 기회 드렸으니까 이제 이제부터 진짜 시작할게요 알았죠? 패턴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? 이거 무서운 양반이었구만 이 양반 평소에 그렇게 온순한 얼굴 순한 얼굴을 갖고 있었지만 빨대를 꽂을 준비를 진짜 제대로 하고 있었네 여기 다 콤보 연습까지 해놓은 거봐 무섭다 무서워 어?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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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에서 장난치로 으아아아아아악 중간.. 배가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아니 아직 안 끝났어. 기다려봐. 저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때가 왔군요. 노 마이크 노 캠 저의 초 필살기. 빡겜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좋아해요.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. 그쵸? 뭐해? 아 진짜 저 백플릭. 나 진짜 무저거든? 아니 막았는데. Who is this? 설마 amber 어떻게 해야할까 그럼 먹게 된 consumers 이제야 알았다 부딪의 패턴은 완료 뭐 임마 King-off 이제 알았어 이제 어택! 나 캄 잡았거든? 가위투기~! 죽어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머! 지금 구닥다리야 패턴이 뭐지...? 어 핰핰핰핰핰핰핰핰 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! 이게 뭔가? 헷갈리지이! 오! 네네! 그럴줄 알아! 카위차기 이제야 알았어! 당신의 패스판트 왜 또 깍쳐 보시지? 왜 또 깍쳐보시지? 빨라져. 아유! 아 이제 손 풀러버렸어. 아 이거 내가 너무 한 번 더 져줬어야 됐나 이거. 너무 미안하기도 한걸. 어? 그치? 좀 더 빨대를 빨았어야 했는데 말이야 좀 더 빨대를 빨았어야 했는데 말이야 뭐지? 악마바 뚱뚱뚱 캬? 어? 아 알겠습니다 예 몇 개 아 첫奇 가랑제톨 어 어 아 아 진짜 마지마! 죽어! 쩨irit 으 으으 흐흑 으으흐으으 아하핰 아 이거 슬슬 면성을 까볼까 아 아니야 딱 5승 이기기 전까지만 이대로 두지 뭐 조금은 나의 무서움을 좀 뼈에 박아넣게 할 필요성이 있겠어 그거 합방 때 철권 한다고 하니까 털렛 없어 철권 잡는 거 내가 다 봐버렸쥬 어디서 아닌 척 아주 역겹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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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둥 떠우 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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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 으 으으으 제 발끝으로 척 주가리를 화이트 왕괴 썩 끄지마 아 저 패스 플랜 진짜 뚜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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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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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개꿀이네 뭐하는거야 이제 점점 막 지르네 이제 점점 어 아 점점 지르는거 봐 뭐하는거야 아 이미 그때 앞패스를 했겠지 아 뭐하는거임 진짜 재미가 없자 하지말라 했지 하지말라 했지 상봉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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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재미있어 아 진짜 노잼 아 좀 점 뭐 해줘야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저 드린거는 이제 우리 짬청 업체가 제가 저번에 원래 한달 쉬기 전에 합방을 제가 해드린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안좋아서 컨디션이 그냥 다음에 하자 하고 빤스런을 해버렸는데 그거 너무 미안해서 한 4연승 정도 시켜주면은 사람들이 저분 누구임하고 이렇게 관심 가지겠거니 생각해서 한 4번 정도 접어왔어요 그랬더니 기고만장해가지고 길을 모으지를 않나 건방지게 어? 실력과 힘을 닦아먹어야 탈재가 재능해집니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 진짜 저 하하 저 저 디바인 캐논 같은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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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혼 하하 하하 지른다 그럼 나도 옮겼어 아니 대체 어떻게 저기서 저걸 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? 지른다 하지마 죽어 영원히 누워있어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어? 지른다 오케이 5대4 아 5대4지 뭔.. 6대4야 5대4지 얘들아 계산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 5대4야 5대4야 5대4 아 왜 이렇게 덥지? 이제 좀 해볼게요 어 빡겜 아니고? 이제 슬슬 그냥 재미재미 즐겜 위주 오케이 즐겜 위주 즐겜 위주 즐겜 위주 즐겜 둥둥둥 아우 하 즐겜이면 더 잘해 아우 즐겜 진짜 흐어 우엉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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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spectively 어? mut 띠 매니 CA 아 진짜 저놈의 뺏플리 그럴 줄 알았다 이쪽이거든? 왜 내가 뒤돌면은 레드바 환장에서 쓰는 그런 양반인 줄 알았어? 아주 그냥 내 설계대로 움직여주는구만 마치 부처님 손 위에 있는 손오공 마냥 아 진짜 재미없네 여러분 지금 6대5라고 하시는데 제가 혹시 육곽을 일부러 하려고 했다는 생각은 못 해보셨나요? 제가 육곽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? 저 육곽이에요 제 정체가 알겠어요? 자 자 10선까지 자 10선 자 10선까지 자 3판이 더 늘어났어요 자 10선 여기서 도망가면 지는 거 역시 사나이야 어 역시 사나이 이게 뭐라고 지금 7대6? 여러분들? 지금 몇이라 그래? 7대5? 오케이 아니 알았어 인정할게 너무 잘해졌어 정확하게 내가 못해진 것도 있지만 이제 손이 풀려버렸어 컴컴 아 진짜 아 진짜 끝났을게 그렇지 아주 재미있어 좋아 좋아 10대7 잘 가겠습니다 나아 어 혹시 일부러 막 져가지고 육곽 만드시는 거예요? 어우 진짜? 그러는걸 저 좀 숨어 할 것 같은데 짬타스완이?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거 만들려고 일부러 지시는 거예요 내 말 맞지? 흐이 한 판 아니야 한 세 판만 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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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아 인마하게 어만두 달려 하지 말고 알았어? 아 아 진짜 그렇게 이렇게 큰 기술을 자꾸 킬려고 하니까 어? 야 이제부터 죽었다 아 6대7 이제부터 여러분들 스코어 셋이 필요 없어요 진짜 10대7로 이제 끝날 거니까 알겠죠?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2분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다 끝났어요 스포어 필요 없어 10대7로 끝나 당연히 내가 10이지 아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의자 높이가 너무 높았다 원래는 내가 항상 이렇게 수평으로 맞추고 하는데 올컷 어쩐지 약간 초 이거 근접 이거 사상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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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하지? 근참가? 아니 이거 근참가 근참가가 안 나왔어 어쩜지 숨지마 이제 그거 안통하니까 안통한다 했지 안통한다 했지 이제 가빈차기 발차기 공중에서 컷킥하다가 맞은거고? 그렇지 이 사람 컷킥에 약하고 좋아 내 잊혀졌던 패턴 여러개를 이제 master by would block Lee doo 악몽드. 악몽드. 아 이제 끝! 널 파악하는 데에는, 퀴즈 중인 거 보실 땜 스피스 아... 됐다 아 왜 이게 안 나 아 왜 콤보가 안 났냐고 왜 너무 기다렸습니다 제발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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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나를 죽겠다? 죽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? 이 멘탈 싸움이 중요하거든 왜 어떡해? 아까 한 내림 몇 판 이겨보니까 막 이제 10선도 이길 것 같지? 웃기는 소리 하지마 나? 이 바닥에서 제법 부른 사람 알겠어? 장기전일수록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다리게 끼닫게 해주지 아니 이봐요 파랑 떡볶이니 봐 그렇게 방송을 아직도 모르겠어요? 아까 그렇게 딱 이겼을 때 니 하는 플레이보이 화청업제도 부릴 줄 알고 이제 싸가지 없게 방송 좀 하는 것 같지? 돈 좀 버냐? 개노잼? 놀아라?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 욕심 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도 인생의 교훈 하나 얻었다 욕심을 부리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만해 이제 이거 말하는 거야? 안타까? 꾹꾹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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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꾹!! 짠.. 톡! 또 사기치네 이거? 피 이렇게 탁 타놨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애?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봤을 텐데 내가? 어이콘 써버렸네? Do you know 김치? This is 전라도가 김치! 어디서 그렇게 세가리 없지? 주원님 톤호 고맙습니다 구이.. 가는 척 하다가 말아버리니? 히!! 히! 라운드 4 핫 황진건 해서 하면 시작밥 이제 신건 올라ologne 지 이게 뭐가 잘 안되네 좋아 가미차기 뭐야 설마 벌써 끝나진 않았겠지 설마 벌써 10대7인가요 여러분들 아니 아직 9대7일거야 벌써 10대7일 리가 없어 아무리 슈퍼천재인 나라고 해도 그렇게 빨리 잡는건 무리무리 무리무리 어떻게 이제 좀 후회가 되시나요 아까 차라리 7선이라도 한번 이기고 거기서 반스론을 했더라면 승리를 거머쥐었을 수 있었을텐데 짬청업체씨 당신은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이렇게 된거에요 자 그 욕심의 대가를 이제 얌전히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? 그 결과를 뚱뚱뚱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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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드 하아 뚱뚱 상봉 연호 에잇 아 아 진짜 저놈이 진짜 깨끗해 잡아 대가 너도 당해봐라 어때 똑같이 잡기로 기분이 다가니 드럽지 기분이 어 나도 해 나도 잡기겠다 어 이거 못 푸는 거 발견했어 아싸 나도 개나무 핑포인트 채 윙가니움 레비언스 하나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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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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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준다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슈퍼맨 네 하는 플레이보이 예전에 철권도 하던 하청업체 같던데 어떻게 내가 반년 넘게 철권 안 하니까 이길 것 같았니? 연승 좀 하냐? 걔노점 놀아라?